이거 진짜 따가운데? 사장팀 준비! 결합 파이팅! 파이팅! 누가 숨는 거야 방금? 누가 숨는 거야 방금? 점점 느려지죠?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잘한다 잘한다 잘 넘어야 돼 무릎! 무릎 먹어야지 점점 숨은 줄 알았는데 도훈이 형 진짜 힘들어 점점 더 빨리 좀 더 빨리 졸룩이 진짜 화났다 졸룩이 진짜 화났어 발사장에 아프게 났지? 뛰어! 뛰어! 누워 빨리! 누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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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아! 빨리 빨리! 아 빨리 오라고! 아 따가워! 쟤네는 무조건 성공 못한다 쟤네는 오늘 내내 도와줘! 도와줘! 뒤 MIY announced 빠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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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range 놓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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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쳐라. 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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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이야, 쟤는 인간이야. 야, 게리. 게리야, 터미네이터. 영화 보는 줄 알았어. 와, 이게 되겠다. 아, 나 부동산하면 안 아파요. 빨리 와. 야, 일로 와봐. 두 번째 있는 애 형. 아, 쟤 정말. 발바닥 돼. 아, 저거. 발바닥 돼. 발바닥 돼. 발바닥 돼. 적응시켜야 되니까 발바닥. 올려. 빨리 올려. 저거 하면 돼. 저거 하면 안 아파. 야! 저거 하면 안 아파. 안 아파, 저거 하면. 아! 야, 수고가. 형, 형. 야, 수고가. 형, 형. 아니, 아니, 아니. 반바닥 때려야지. 열심히 한 게 다가 아니야. 아니, 형. 똑같이 해주세요. 형.